입주를 앞둔 아파트 입주민들이 반려동물과 흡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.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인데요. 글씨니 A씨는 아파트 주민들 간 단체 대화방에서 황당한 대화를 목격했다고 합니다. 한 입주민이 놀이터에서 강아지 배설물을 발견했다며 큰 놀이터에 개똥 치워라, 이건 너무하다, 우리 아파트 입주민은 아니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보낸 건데요. 사진을 본 입주민들은 덩치 큰 개가 싼 똥 같다, 와 너무 싫다, 놀이터에 아이들이고 못 놀러가겠다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. 매너 없는 견주의 행동을 비판하면서 한편으론 덩치 큰 개가 놀이터를 돌아다니다 아이들과 사고가 나진 않을까 우려한 건데요. 한 입주민은 지난번 흡연자 문제와 같지 않냐며 반려동물 소변은 그냥 나무나 풀밭에 싸게 하는 사람도 봤다고 전했습니다. 그러면서 몇몇 몰상식한 견주분들 때문에 선량한 견주도 눈치받는 이 상황에 우리 아파트, 반려동물 산책금지 아파트 지정 어떠냐며 아니면 흡연자처럼 산책도 단지 밖에서 해라고 분노하기까지 했는데요. 이에 또 다른 입주민은 위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 지적해도 소용이 없었다며 임시 흡연자 없애달라고 민원 넣으려다가 말 지켜주시는 분들도 있기에 참았다, 제발 매너 좀 지켜달라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. 하나둘 불만이 터지자 심지어 층간소음에 대해 지적한 입주민 또한 있었는데요. A씨는 입주 예정 아파트라 입대위가 아직 개설되지 않았다며 개똥을 안 치우고 간 몰상식한 견주와 아파트 주민들 간 대화 어떻게 생각하냐고 조언을 구했습니다. 이에 네티즌들은 견주는 반려동물 배설물 무조건 치워야지 입대위가 있어도 담배, 반려견, 층간소음, 주차는 항상 나오는 말이다. 개 키울 때는 그만큼 책임감이 따르는 거다. 남한테 피해주면서 산책 왜 시키냐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.